밥 한 끼와 커피 한 잔, 영화 한 편 관람, PC방 10시간 이용, 치킨 한 마리, 과자 열 품질 우리가 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. 그리고 물류와 경영, 월구독료 만원, 만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.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. 빛나는 만원의 가치, 물류와 경영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이 미래 물류기술 개발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최차관은 지난 26일 CJ대한통운 R&D 센터를 방문해 미래 물류기술 개발 현황 및 그간의 성과를 점검했습니다. 최차관은 이날 아마존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첨단 기술을 물류산업에 도입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내 기업도 기술 개발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. 또 물류산업이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산 지원, 도시 첨단 물류단지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SC 뉴스 김동민입니다.